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가 드러워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금 출처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 자료에 의하더라도 1500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럽니다 그 숫자는 정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잘 기억은 못하는데 일단은 조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다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전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해명을 해서 그게 이제 서명 분석으로 해 가지고 끝나버리면 좋고 안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만일 이제 저 같으면요 이쪽에 원을 그려요 원을 이 정부가 가장 잘하는게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든지 뭐든지 원을 그려 가지고 이 안에서 뭐를 하면은 다 중가다 다주택자들은 다 중가다 비가세 뭐를 실거주 안하면 안해준다 장두껑은 안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원을 그려요 소득세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원을 그려 가지고 다 규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이제 수요 규제로는 못하니까 공급으로 가 가지고 이제 공급을 공공으로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대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정부하는 세금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이제 조사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다 정해진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이 어디에요 지방에 쓰는 서울의 이 강남 강남 3구 강남 3구의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에다가 중과 하는 거 있잖아요 중과를 하는 거 이거 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마다 다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잘 되면은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기가 그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남을 쉽게 인정을 안 하고 칭찬을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성공할 줄 알았어 역시 능력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오고 시마룩하게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기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이제 시기심이 질투로 변해지면은 저희가 뭐 별것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시기에 질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다 중생의 삶이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시기 질투하다가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이렇게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나보다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아예 자기들이 뭐 정상적으로 돈을 벌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 지랄하게 돈 위세서 떨기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하면은 좋은 거죠 자기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표, 표가 중요한 거죠 표, 표가 다수가 나오면은 정권을 권력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는 게 게임은 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심이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를 만족을 시켜 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시켜 주면은 표가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콘크리트 표가 있는 거는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로남불이 본인들은 이제 내로남불 들어가 가지고 남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거는 별개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로남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강남 3구는 일단은 이렇게 원을 그려놨어요 원을 그려놨는데 자기가 이 원 속에 이게 갇혀 있다 표적이 타켓이 돼 있다 타켓이 돼 있다는 거를 모르고 말이죠 자꾸 다주택자 중과하고 종부세로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니까 종부세로 몰아붙여버리니까 이쪽을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종부세 구속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보니까 증여받게 증여를 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다주택자가 증여를 했다 라고 했는데 증여를 누구한테 해요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한테 증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믿을 사람은 자식 밖에 없죠 처자식 밖에 그런데 처자식한테 했는데 40대 50대한테 증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뭐 10대 20대 30대 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건물에 강남 3구 다주택자로서 고가 주택을 고가 주택을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20대 뭐 경제력이 약한 30대 사람들에게 이게 증여하는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 선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의 의장으로 스스로 본인들이 들어가는 가게끔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내가 이런 원인이 그려져 있다면 내가 스스로가 멍청하게 자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건데 들어가는 게 이제 자기가 증여를 해 가지고 증여의 의장으로 증여의 의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낚시하는 거 아니에요 낚시 낚시를 하든지 그물망을 던져 있든지 그물망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든지 이거는 국세청이 시간 나는 대로 한다니까요 이제 의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혼적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순서대로 한다 이거예요 실적이 나올 만한 사람들 중심으로 먼저 안다 증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증여의 의장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것도 스스로가 나 좀 과세해 주세요 라고 표현을 내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정주부가 가정주부가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라든지 20대 자한테 이렇게 고가의 고가의 주택을 중요하는 경우 이거는 먼저 소통이 먼저 되죠 나 세무조사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또 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한다든지 부담부 증여를 한다든지 뭐 전세계약을 끼고 한다든지 부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본인이 스스로 나 이 증여의 의장 안에 이 동그라미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신고식 하는 거예요 신고식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식 했으니까 국세청은 저절로 자동으로 이제 낚아내야죠 이게 뭐냐 낚시하고 그물망 턴지는 것이 이게 세무조사죠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낚아내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낚아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증여의 의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래도 법리로 법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증여세 다 내고 증여세 내고 들어갔어요 증여세 내고 스스로 증여세 내고 들어갔는데도 또 무슨 증여세 조사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황당하다 내가 증여세 다 냈는데 무슨 놈 국가한테 받칠 것 주고 내가 증여를 한 거 아니냐 적법하게 다 했는데 뭐 때문에 또 나오느냐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내가 증여세를 다 냈어 나머지 다 법률적으로 적폭하게 해 가지고 절세 고수들한테 다 확인 받아보니까 증여세가 증여세가 안 나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증여세 나올 거는 다 내버리니까 새롭게 재무조사 나온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0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증여세 0이어도 종소세가 종소세로 10 법인세로 내가 10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게 더 큰 거죠 어떻게든지 당신이 강남 3구의 3구의 다주택자로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던 그 연원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당신 돈 떳떳하게 벌었어? 하면서 한번 계좌 한번 열어보자 이거예요 결론은 버킹검이죠 계좌를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말해서 계좌를 열어보고 싶고 체납자가 되면요 뭐 연자재처럼 사돈엔 사돈까지도 뭐 그 재산이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의심되면은 열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제 동영상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좌를 열어보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좌를 열어봐야 되는데 계좌 열어보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하고 자금 출처 조사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3년 6개월 이상을 소송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은 4천만 국민 중에서 안 걸릴 사람 없다 재판장님도 걸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무조사가 나오려면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돼 명백한 혐의 이게 국기법상에 국기법상에요 골키퍼가 아주 이런 골키퍼가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국기법으로 그런데 국기법으로 막고 있으니까 골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머리를 이제 조아리고 뭐를 하는데 국기법을 어떻게 좀 피해갈까 하는 게 이제 이게 자금 출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금 출처는 세법에 없어요 세법에 명문 자체가 없어요 명문 규정 자체가 없어요 세무조사 출처 조사라는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인정이 되느냐 자금 출처 조사라는 자체가 없다니까요 있다면 증여세 조사가 있는 거예요 증여세 조사 증여세 세무조사가 있어요 증여세 세무조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가 증여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돼야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죠 납세 의무가 성립 됐을 때 나오는 게 증여세 세무조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려면 상정법 몇 조 몇 조 그러면 39조 39조의 이익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요건 사실에 따라서 전부 다 이거를 충족을 해야만이 이게 오케이 하면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 해 가지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국세청 보고 입증 책임을 100% 딱 부담시켜 버리면은 아마 저 과세 처분해도요 그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꾸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고건 아닙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 내가 내 식도로 하겠다는데 왜 왜 이렇게 뭐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 만들면 되잖아 하면서 국회 너희들의 민의의 대변자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법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가 법 만들면 되지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증여추정요건이다 이거예요 증여추정 증여추정을 하면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최선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무조건 증여추정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놨다 이거예요 증여추정 증여추정요건들이 여러 개 있다 이겁니다 얘기해서 증여추정요건들이 뭐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뭐 재산과 뭐 나이와 뭐 이런 거 소득 정도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증여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재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일일이 요건이 맞는지 충족을 했는지 이거를 증여추정을 아무리 입증 책임을 납세자한테 넘겨 놨어도 이거는 전제조건은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 가지고 증여추정이 됐을 때 증여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라는 명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몇 조에 45조 뭐 이런 식으로 증여서 세무조사로 나와야 된다 그 규정하에서 나온다 그 규정하에서 증여서 납세업무가 성립되니까 왜냐하면 상정법 규정마다 다 증여서 납세업무 성립시기가 다 틀려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서 성립시기가 언제냐 언제겠어요 이거는 없어요 없어 자금 출처 조사가 내가 집을 샀는데 강남에 고가 아파트 사가지고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그 아들한테 증여한 그 주택의 원천을 보자라고 하면 그거 언제 증여서 납세업무 성립시기를 국세청이 밝혀 놓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증여서 세무조사 나오려면 그런데 증여서 성립시기 증여서 추정요건 이런 거를 처음 다 생략한 때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라는 식으로 나와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선체 국민주의에서 납세자 국민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세무공무원 본인들도 나중에 나오면 걸린다 세무사도 가지고 돈 벌려고 있으면 돈 벌면 걸린다 이거예요 왜 4천만 국민이 다 걸릴 수밖에 없냐 자금운용 자금원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기가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뭐 빌딩이 있고 금융재산이 있고 금융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주식과 지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고 사용액이 있고 뭐 세금납부액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금운영이 내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됐고 내 재산이 얼마고 신용카드 쓴 거 돈 쓴 것이 얼마인 거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보성촌 딱 해가지고 이게 주민번호 딱 치면은 쫙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어디서 수집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 이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세청이 요구하면 다 주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축적을 해 왔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세자료 제출법이라든지 이 국세청 자료 축적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그 법을 한번 살펴볼 나중에라도 분명히 그거는 저 같으면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야 그 원천에 그거에 과연 타당한 건지 국세청에다가 이런 거를 다 자료를 정보가 입력이 되게끔 하는 근거를 한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금 원천은 여기는 이제 뭐 전세보증금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대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종소세 종합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이 있고 소득에 세금 낸 세금 납부한 종합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해 보니까 이쪽에서는 40억이 나왔어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20억이 나왔어 그러면 오 마이너스 20억이네 그러면 이 자금 출처가 문제 되네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그러면 20억이 나왔어요 이쪽에서는 15억이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5억이네 오 마이너스 5억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해 세무조사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자금 출처 조사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죠 중에서 세무조사 몇 조에 의해 가지고 납세 업무가 성립됐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겠다 하면은 방어를 할 때도 야 성립 시기 언제야 그리고 그 요건 충족됐어 이렇게 해 가지고 방어하기 좋잖아요 근데 자금 출처 조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나가겠다 그러면 좋다 이게 자기들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주식 얼마 내가 이제 5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거를 5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 버리고 이거는 낮게끔 가지고 있는 걸로 해 버리면은 이게 액수 차이가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100% 국세청에 다 정확하게 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려면 자금 운영하고 자금 원천액이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100% 정확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면은 나와라 이거예요 그것도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부 기준이 재량이에요 재량 그야말로 의미적인 재량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기준을 정했다 준칙 기준 근데 그 준칙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놔봐라 그러면 이거를 전체로 그 분석한 내용들을 각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내놔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돼 있는지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나와야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다고 하면은 안 주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 법원 이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금 출처 조사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한 거를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세법에도 없다 이거예요 세법에도 없는 거를 어떻게 가능하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나오려면 정해서 세무조사를 나오라 이거예요 정해서 세무조사를 정식적인 용어를 가지고 무슨 질문 검사권이 있으니까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질문 검사권이 있어가지고 질문만 하든지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을 하지만은 이거는 그래서 조세 법률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거는 하지를 말아야 된다 특히 규제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금 출처 조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걸려요 안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좌 증인세가 영여도 종설세 십 법인세 십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계좌 열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뭐 먼저 안 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kali 다시 rumors